1. 2. 3. 3. 4. 4. 4. 집어졌습니다. 박스 안주. 첫 볼을 봐야겠죠. 가슴으로 받아냈어요. 왼발 슈트. 골! 오늘도 원답볼을 뽑아내고 있는 태구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골이 들어갔습니다. 전반 8분만에. 패스로 상대 지점까지 넘어왔습니다. 임대원. 중앙에는 세징냐. 여기서 슈트. 골! 골! 골을 뽑아내고 있는 태구입니다. 완벽하게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분위기 때 직접 오늘 자신의 팀에서. 원답으로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잡아냈고 슈트. 골! 골! 지방 상당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대구FC 3대0. 굉장히 좋은. 골파를 쉽게 막을 수가 없었죠. 손준형이 건네봤습니다. 임선영. 골! 임선영의 손짓골. 스코어 1대0. 이 고등학생을 시작했다. 중앙 지역의. 중앙 지역을 좀 잘 막아야 한다고 말씀 드렸어요. 승진이는 2점을 하는 팀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가졌습니다. 어린 크로스에서. 고. 이동국. 스코어 1대0. Ja. 계속해서 지금 이 시점에. 득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동국 선수에게. 결국에는 이동국 선수가. 흠더였기 때문에. 네. 이동국, 로페즈, 다시 이동국 밀어줍니다. 로페즈가 골! 남만큼은 붉은 심장, 로페즈! 스코어 상륙! 이 또 말씀드렸다시피 또 중앙입니다. 저 지역을 밀고 다가트입니다. 다가트! 다가트가 접고, 다가트! 이번엔 제대로 때리지 못해서 다시 한 번을 밀고 골! 신세계! 서울 단독 뉴울드의 신세계의 골이 터집니다. 신세계의 여기서 지금 다가트가 한 번 데리고 골절되고 KDS가 머리를 붙잡고 돌려놓습니다. 여전히 타이크로운 발! 6탄 방어로 1탄 방어내고 있는 도라삼골! 하지만 손으로 막았어요! PK입니다! 홍민석 주신의 히트! 오! 골! 경남의 전반전 첫 골이 터집니다! 월시젤 리그에서 잠바될 득점이 없던 손으로 한 번 손을 아주셨어요. 다시 한 번 푸니모트의 왼발 코너킥 먼저 반대쪽 길게! 다가! 골! 9번 경남! 시작하자마자 2대1 역전! 기대만 없습니다! 푸니모트의 날카로운 코너킥을 밀어내는 곳 다리치 그리고 다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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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 다시 원점! 오늘 경기 2대2 파리치가 중앙으로 미모 갑니다. 한 번 접었어 파리치 안 된 쪽 페이트 맞았어요. 홍철이 이어받고 막창대!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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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여긴 한 팔벨이다 골! 첫 번째 골입니다! 역시 이 시간 내에 더원가 있습니다! 楽웨어 수지는 분명 산빙amento 이제 왼쪽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방원FC 앞쪽에 제리치 있습니다. 한 번 선고 슛 막아냅니다, 제리치. 여기서 황지훈. 순차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굉장히 대단하게 공격선수를 펼치면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는 1대 맞지 못했고 요딜로 그대로 때립니다. 자, 만들어. 골! 독점골! 최종! 마구 선수는 골이 없었는데 오늘 방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공격선수가 정말 잘 크고 있었어요. 김연욱 기정 왼발! 오~~ 이게 들어갑니다. 원천골! 김연욱! 이전는 소성팀의 상대로 골을 기록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있는데 나만을 냅니다. 김지현. 김지현 그대로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김지현 수강골!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팀을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골도 많습니다. 유일적으로 올랐어요.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경을, 주경의 의지를 알리는 마음으로 스코어 3대2입니다. 이현식. 우선 측면에 들어갔는데요. 이현식. 또 들어갑니다. 스코어 4대2. 들어가는 모든 골들이 굉장히 멋있게. 제일 능력에 의한 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